안녕하세요 재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튜브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튜브는 어떤 우리가 파이프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해야 될 때 관 같은 모델링을 해야 될 때 유용한 명령인데요 튜브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먼저 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선이 필요한데 제가 준비를 해놓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이 있으면 이 선을 파이프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튜브예요 그래서 제가 튜브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튜브를 실행해 주시고요 먼저 튜브에 선을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우터 디아미터가 있고 이너 디아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외경, 내경 이걸 따로따로 설정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외경을 10mm라고 잡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너 디아미터, 내경을 0으로 잡게 되면 그냥 안에가 꽉 찬 파이프 형태로 이런 식으로 어떤 선이나 어떤 줄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줄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는 튜브에 내경을 0으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래를 비우고 싶다 그러면 내경 값을 주시면 이렇게 뚫리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튜브는 선만 있으면 이렇게 어떤 튜브관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파이프관이나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또 만들어 놓은 예제 스케치가 있어요 이런 형태, 만약에 우리가 라디에이터 있잖아요 라디에이터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형태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모델링을 할 때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튜브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튜브를 실행해 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된 모든 선이 전부 다 튜브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을 탄젠트 커브로 해놓고요 한 번에 다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외경은 저는 한 15에 내경은 한 10 정도만 해볼까요? 10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경은 15, 내경은 10으로 놓고 OK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라디에이터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튜브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래서 하시다가 뭔가 좀 내경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관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튜브를 쓰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튜브 간단한 명령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